배가 보이네요 소레포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말이 많죠 어시장 욕 많이 먹고 있는 소레포구에는 뚜레드루 랜드마크 형식이구요 샤브점이 새로 개업을 할 건가 보네요 여기 입니다 여기가 맛집 이에요 통 큰 해물 손칼국수 여기는 장사가 엄청 잘 되요 흐릿하게 보이죠 통 큰 손칼국수 웨이팅이 없는 날이 거의 없어요 매일 웨이팅 있어요 통 큰 손칼국수 그리고 소레포구 역으로 가는 기차입니다 걸어서도 올 수가 있어요 저 기차 타면 저거는 아마 월봇이나 시흥 쪽에서 오는 거고 바다 앞에 조명이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요 에코메트로 한번 바다 바람을 쐬고 싶어서 한 오랜시간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